어휴 지금 반반 챕터2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려 챕터3 플레이 영상이 유출됐다는 소식이에요 어딨어? 버기허기님의 채널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챕터3 미리 보기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우선은 진짜 챕터3 영상은 아니고 버기허기님이 팬메이드로 챕터3를 만든 영상인데 그냥 모르고 보면 실제 같은 느낌이에요 오우! 티커플레인 맞줘! 챕터3에서 나올 예정이고 오우呜呜呜 드론도 차지고 오우와 챕터2 마지막 반발리나 끌려갔었죠 그리고나서 카드키를 얻고 오 엘벳 타고 내려갔었잖아 내려가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챕터2가 끝났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챕터3가 시작됩니다 내려가자마자 알 수 없는 미로 맵랩인가 남납인가 처음 나왔었던 그 미로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오필라버드 방인데 안 들어가지잖아 열리다 마네 여기가 아니고 쭉쭉쭉 가보자고 이 틈은 못 지나갈 것 같아 스티커플린의 방이다 오 여긴 열렸네 초록색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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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째여 여긴 어째 생긴게 거기랑 비슷한데 달팽이 나왔었던 구간이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상상이 자 여기 문 닫고 아 이거 남나비는 증식이 가능한 개체였어? 바닷바 진짜 쪼끄미 어랑쪼끄미 거기에 잠깐 표지 뭐야 완전히 새로운 보스들의 등장이군요 얘랑 얘 얘 같은 경우에는 졸피우스 라고 부르고 있던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2 시작하자마자 만날 수 있었던 그 정체불명의 커다란 얼굴 괴물 이 코브라는 뭐야 보라색 코브라 얘 이름은 사일런트 스티브라고 불리나봐 포드스터 보안관까지 얘네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만 열차 구간이 나왔어? 앞에 손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닌가? 제가 그 사일런스 스티브인가 개구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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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스 스티브 미션 포인 7개를 모으세요 스티브 모양의 포인을 7개를 모아서 이거를 기차에다가 넣어야 돼 야 이거 쫄깃쫄깃한데 다 찾아... 왠쪽에 하나 더 있잖아 스티브를 믿지만 그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총 맞았어? 아니구나 목덜미를 물렸네 반발린아 뒤를 절대 보지마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마 소리 들리거든요? 따끅딱따깍따깍 소리 나 뒤에 있나봐 살렸어 스테이브가 코인 다 넣어 됐어 빨리 이거 타고 탈출하자 올라가 좀더 없지? 야야 뒤를 보지말랬잖아 그냥 출발해 으이 야 카드 키가 있구나 어 오 노 오 육 ve 등장 흐흐힣흐se 으흑흐으 WOW ід 으 으 어 토스트 스커 보안관 뭐 얘는 착한 친구였어? 헐 역시 보안관이라 지켜준 건가요? 이게 괴물들이 다 나쁜 녀석들은 아닌가 봐 이것도 무슨 저기 가라고요? 셀린의 기프트샵 달팽이 또 나오는거? 선물샵 다 그냥 박살나있네 오야 느낌이 쎄하다 오케이 노란색이랑 분홍색 합쳐져있는 키카드가 얻었고요 셀린이 쓰러져있어 도움이 필요해 키카드를 가져오고 혈액 표본을 가져오라는데요 이거 어디다 쓰려는거야? 어딜 가려고 나 놀자 나 안죽었어 일단은 보안관한테 넘겼어요 깨구리 아저씨한테 어디가 나랑 놀자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갔냐고 키카드로 탈출하는 성공한건가? 띵띵띵띵 나 느리다고 모시하지마 나 느려? 이래도 느려? 우와 야 이거 니깐 못하는데? 너 원래 슬로우 셀린이었잖아 너무 빠르잖아 하하 죽지 않아 나랑 놀자 놀자고 놀자고 Uber 오우 워우 와우 어디까지 쫄쳐오는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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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워우우 이게 지금 몇칸 안남아온거같은데 예 야 뚜껍이 아저씨 저 뭐좀 해봐요 워우우우우 뭐야 나 설마는 양각인건가? 아니지? 어 어 우리 런이야 너가 뭔가 해줘야 될 타이밍이네 지금 자 가까이 올라오는데 뭔 총을 날리는겨 눈에다가 헐 마지막 그 손은 설마 졸피우스? 다음 영상들이 공개되는 대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바